2. 너무 웃겨 웃기다 김지근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음~~ 다른 맛은 좀 아저씨 끓여서 락프로브가 로봇을 타는건지 알고 락프로블를 타는건지 알고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보이셨네? 맛있어 이랬 때도 별로 안 입는 것 같은데 맛있어 생각하는데? 먹어봤어 엄마? 생새우 엄청 많이 넣었거든 생사? 생새우 응 배출이 너무 level 오래된 애들이 많아서 이렇게 분리해 놨구나 잘했네 이런 봉투도 산거야? 김장복투인가? 왜요? 국물이 안 보여? 아까 많이 있었네 어디갔어? 그럼 다음엔 냉동실에 넣지 말고 냉장고에 넣어놓을 수있죠? 하나씩 해먹을 수 있어 이거? 이게 좀 짜자이 그렇게 자율 저기 해야 돼 한동을 하라고? 응응 한동이씨 꺼내서 딱 담가놔 물에다가 한동이만 줘? 그냥 냉물에다 하면 냉동실에 들어갈 데 없어? 50% 46% 할 때 사 좋다 가면 당판 얼마큼 남았어 이거는? 그거 그거보다 조금 남았어 아아 야아 아아 너무 좋아 아아 세팅톤하게 되고 세팅톤이 되고 세팅톤이 되고 와아 일단 이게 16,900원이거든 세일 안하면 하나에 근데 2800 얼마에도 사고 3000 얼마에도 사 세일할 때? 이것도 있어요 한 2개씩 이것도 거기서 한거야? 이거 다 똑같애 여기 한쪽 분이면 다 이거야 아 이거야? 여기 쪽만 보는데 나도 작아서 입을 수 없을 것 같아 이것도 이 치마도 이 치마도 이 치마도 73인데 고무줄이라 입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올레니야? 오레니야? 뚱뚱하잖아 하체가 그럼 얘네 2개는 저 막으로 먹어야 돼 나도 노후에 이제 열 피어서 열고 피면 이거는 갱년기 없어 갱년기 없어 왜 없어 얼찌 이 치즈 더우면은 그 가지 수건으로 무조건 찬물 묻혀서 무조건 어퉁이라는데 알았어 어퉁이라 안 먹으면 가져가야지 엄마가 먹고 있으니까 하나 이거 맞아 어휴 어 공추 공추 너무 많아 이런 거 얼마씩 줘 이거 2개에 14,000원 음 설마 24캐네 오오 완전 좋은데 쌀 어디 갔어 나 우리 생장국 또 이제 이빨이 채워지게 된다 오예 쌀쌀쌀 빨리 빨리 솜이 먹어 막 아마 이제 너무 많아 저번에 가면 그 수령 앞에서 아줌마 파는 아아 그래? 코너를 파시는데 아아 안 먹었다고? 들을만한데 응 응 화장품 잘 챙겼지 응 가방 안에다 그 오면 에이 아 진짜 팔찌도 가져왔나? 팔찌는 엄마 가져왔나 아휴 아휴 갈게 갈게 땡큐 땡큐 뛰어 땡큐 땡큐 압 아휴 걸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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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